아까 농담으로 계속 박만이가 잡아오는 거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은 재료도 내가 직접 구해야겠지. 그와 함께하는 정글의 첫 저녁 식사. 과연 어떨까요? 여기 이게 비닐이 솔찬히 있어. 아 비닐이 있겠네요. 꼬리를 잡아서. 아 비닐을 붓게 해야 되거든. 눈 같지 않아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. 비린내 나는. 비눈? 비눈. 아 이거 바로바로 나오시네 이게. 이거 지진으로 처리해 주세요. 비누를 딱. 우와. 우와. 뒤로 여셔야 되는 거 아닌데? 다리를 다 잘라 놓으니까 어디가 모르겠네. 다 잘라 놓고. 네. 털게 형 틀어졌어요? 털게 형 틀어졌어요? 진짜? 전 털게 이렇게 본 건 처음이야. 이렇게 열려놨어. 아 그쪽으로 병원. 뭐야. 이거 이걸로 넣고. 이걸 버리면. 이걸 버리게 돼. 이걸 버려야 돼. 이걸 버려야 돼. 이거 버려야 돼. 이걸 버려야 돼. 이걸 버리는 거야. 이걸 버려야 돼. 이거 형 진짜 대충 안 드시는구나. 네? 내가 뭐 이틀날은 틀려지겠지. 여력이 있을 때. 여력이 있을 때. 다 이게 그 닦아낼 거 같은데? 닦을까요? 이게 펄에 있어가지고 불합격, 불합격 닦아낼 수 있는데 벨리즈 9,000원에 나오십니다 지금 성수님 그 하얀색 면장갑 하나 드리세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먹고 힘도 걸리면 벨리즈에서 안 주워줄 수 있으니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성사 고정적이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삶는 것만 코코넛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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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지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의외로 일단 형님 매운탕을 물을 받아서 형님이 책임지고 끓여주시고 저는 제가 코코넛물로 말끔하게 나 책임지고 져야 되냐? 나 책임지고 져야 되냐? 아니 눈을 되게 많이 깜빡이셨 아니 아니 책임지는 건 한 번도 못 바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형한테 매운탕은 그치요 매운탕을 드리고 매운탕은 잘 끓였어요 아니 뭐 별거는 없는데 맛있게 해달라는 얘기 네 형만 바라보겠습니다 정글 맛 대 맛 매콤한 카레소스와 달콤한 토코넛바집의 한판 승부 과연 최후의 승자는? 아 뜨거 아 뜨거 괜찮으세요 형님? 형 조심하세요 아 뜨거 아 진짜예요? 아 갑자기 여자 목걸이가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아 뜨거 아 뜨거 동반이 뼈 우와 zero Back 아빠 아빠 밥같이 됐다 이야 최고다 감사합니다 얘네가 완전 훈장해졌어 표정이 완전 훈장해 이렇게 하니까 코코넛 크랙이네 진짜 그럼 나 왜 코코넛 크랙이네 상수 형 지금 매번 끼리꼬잖아 왜? 아까 나는 맛없다고 매번인지 알았어요 아까 나는 맛없다고 그랬거든 아버지 안 났는데 네? 갔다 왔다 그냥 상황을 지금 올해 생방울 인터뷰션입니다 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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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성소시 이거 정말 좋던군 코코넛 물 계산 가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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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진짜 솔직히 경험하는 게 더 많이 보여요 아이고 뭐야 뭐야 아니 아니에요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? 제가 일본에서 바로 왔어요 일본에서 바로 100일인 것 같아요